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네, 그런 고민은 저희 사지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건강한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세상 만사 시간입니다 신부님은 요즘 신부님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공부한 것 때문에도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가 제일 관심사죠 그동안 사이비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었었는데 부쩍 몇 년 전부터 사이비 종교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현혹돼서 들어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성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이런 종교 문제는 같은 종교인이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사이비 종교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언젠가 준비가 되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강의를 신자분들께 해드릴 생각입니다 참 문제네요 오늘의 세상 만사도 약간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아요 입니다 일부 교회들 중에 자기 교회만이 유일한 하느님의 교회이고 구원을 우리만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요? 구원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는 건가? 쥐라크 아이들한테 보자 싶어 물어봤대요 구원이 뭘까요? 그랬더니 구원은 10원에서 1원이 빠진 거라고 오케이 어쨌건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은 천당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만이 하느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가톨릭 교회가 먼저였어요 예전에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황님, 현대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교황님들께서 그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셨죠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다라고 익명의 크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어쨌건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천당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너무 초등학생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나만 천당가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나만 갈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가고 나만 천당가 그 교회를 다녀야지만 천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고방식이 이게 사실 건강한 생각인가? 절대 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만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방주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공수가 났을 때 방주에다가 선택된 그런 사람과 동물들을 다 이렇게 싫게 했잖아요 그런 방주 콤플렉스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구원의 길을 열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사회비 종교들로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사회비 종교의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매시하고 천당문을 열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천당문 키를 베드로 사도한테 밖에 안 줬는데 베드로 사도가 또 누구한테 물려줬는지 하여간 사회비 교주들이 자기들이 다 키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건 그중에 하나만 진품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복사본이라는 거죠 가짜거나 어차피 구원이라는 개념을 장소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문론적인 사과 방식이고 사실 종교는 유문론적인 게 아닌데도 천당, 지옥, 연옥 이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분류하는 거는 유문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구원이에요 신부님? 뭐가 구원일까요? 어떤 게 구원일까요? 이 세상을 살 때 좀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구원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병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간신히 내 목숨을 갖다가 건졌을 때 그럴 때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내가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어 죽을 때 나는 여한이 하나도 없어 그게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조건을 지켜야지만 너는 천당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은 종교적 권력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말을 따로 추정자들이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권력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거란 말이지 그런 기성종교라 하더라도 바로 사회비 종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신교가 중세 카토릭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 개신교가 중세 카토릭 교회를 카피를 떠가지고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어요 다시 개신교구를 또 카피를 떠가지고 사회비 종교들이 또 구원을 팔아먹고 있어요 천당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번당에 갔는데 번당 신부가 신자분들 보고 당신은 성취를 할 자격이 있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라 그런다면 어머 그런다면 너무 상처 받죠 그 성당을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죠 무서워서 어떤 종교인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은 구원못받아 그런다면 그러면 그 종교인이 인간일까요? 괴물일까요? 괴물이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견해는 정말 다각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제외 안 지으면 천당 가고 뭐 제외 지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사고방식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긴 하잖아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았어 천당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게 구원일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같이 가죠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집에 초대받았는데 손님이 나밖에 없어 주인하고 둘이서 이렇게 앉아있어 부담스러워 내가 천당 갔는데 괜식하게 저 끝에 주님이 있고 나는 여기 앉아있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렇게 영어 무궁토록 밥 먹어야 돼 어떨까요? 아니죠 독대 독대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지옥 겨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천당은 바글바글 대는데 그냥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고 서로 먹으라고 권하는데 거기가 천당이라고 생각되고 지옥은 정말 화만찬 식당인데 딱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거기가 지옥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외롭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은 공통점이 외로움이래요 외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이 날 다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그게 구원을 못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란 내가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다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와야 된다고 여기 입주 자격이 있다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자격은 내가 따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구보를 하는데 먼저 힘이 좋은 애가 먼저 뛰어 들어가면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대가 다 들어와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이 나거자의 배낭까지 다 짊어지고 그리고 다 들어와야 돼요 천당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돼요 나거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같이 천당에 들어가도록 서로 기다려주는 그 시간 그게 천당이고 그게 구원의 자세라고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상만사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충돌이에요 신자라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복제라든가 판공성사라든가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못 지킬 때가 좀 있어요 회식을 할 때 사순식에 하는 금식이나 금육은 사실 지키기 좀 어렵거든요 금요일날 회식하러 나갔는데 고깃집을 갔어요 나는 오늘 금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 신앙이 누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재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인들하고 잘 어울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독특하게 행동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고지식한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인식만을 베풀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오늘 내가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라서 금육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뺀질 뺀질 거리고 온갖 진상짓을 다 하던 놈이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금육을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금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내 행실이 어떠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평소에 더 잘 살라는 거죠 평소에 잘 살아야죠 그래야지 금육을 해도 티가 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있는 거지 평소에 그냥 남의 돈 띄워먹고 새치기하고 그냥 나쁜 짓은 다 하던 놈이 그 날만 성금열만 딱 금육을 하겠다 그러면 아유 저 인간 저거 이중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금식과 근육을 액면 그대로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렌치코 교황님이 그러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정말 금식과 근육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금식과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밥을 굶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안 먹은 밥을 누구한테 갖다주는 게 중요하지 내가 고기를 안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고기를 고기 한 번도 못 먹은 사람한테 갖다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 중에도 꼰대들이 있는데 이 꼰대 양반들이 금요일날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 상사를 보시는 거예요 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차라리 금요일날 고기를 드시고 공사활동 가서 고기가 다 소화될 때까지 어떤 분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육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프렌치코 교황님이십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라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얼마 전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후회였고 많이 반성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잘못한 일들이 머리에 가득 차고 후회의 울림이 들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우울증이에요 네?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피정을 다녀왔는데요 피정 들어가서 악화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피정 강사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정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고 피정 강사에 따라서 증세를 악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피정을 들어가도라도 강사의 멘탈을 보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서도 피정 강사들 때문에 피정을 들어왔다 나와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곤 해요 문제가 있는 강사들 중에 공통점이 죄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죄에 첨착하게 돼 죄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다른 걸 못 보게 돼요 만약에 내가 내 문제만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티 하나에만 내가 집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만 보이죠 그렇죠 다른 거 좋은 건 안 보이죠 그렇죠 집 밖에 안 나가요 남들이 내 티를 볼까 봐 그게 우울증이네요 네 그게 우울증이에요 거기서 좀 더 넘어가면 조현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자들을 몰아붙이는 강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피정 강사들이 본인이 우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는 걸 근거로 해요 그래서 그런 피정 강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죄를 바라보고 자기 비난이 심해지게 되면 후회가 커지고 그래서 과거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맞아요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증세인데 일단은 이게 심해지게 되면 신경정식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상당을 만나서 자기 마음에 대한 분석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도 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치료의 문제거든요 이게 신앙과는 관계없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이미 이분은 심지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걸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증세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당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시달린다 그러면 신경정식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애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치료를 해줘야죠 병원에 데려가야겠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살아온 세월을 다 부정하고 싶은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심한 거죠 심하니까 빨리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싶고 병원에 가서 별거 아닌 것 같다 정상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내 문제에만 집착하는지 그거는 좀 분석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상담 받고 나시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툭 털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게시판 있는 거 아시죠? 아래에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사연과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